음식물이 매년 발생률이 한 7,8% 정도 주고 있어요. 그러니까 처리비도 그만큼 세입이 가능하고 차가 못 들어가요? 여기가 2.5톤까지 들어가요. 일반 쓰레기는 차가 들어가요. 음식물이 차가 못 들어가서 끌고 와야 되는 건? 네. 이게, 이게 다 빌려가지고. 네, 이게. 이게 왜냐하면 1톤 차가 덜어져서. 네, 여기다가 지금 쓰레기 던져요. 네, 여기다가 지금 쓰레기 던져요. 돌아가면서. 네, 네, 관련돼. 네, 관련돼. 네, 관련돼. 뭐 쓰레기부터는 다 불러내고 거기 가서 그냥. 네, 네. 네, accommodate. 네, buns. 이 생mber... 우리의 할머니가 hip 이 Zig Kalau 사건이라고 Internalim 아멘